에이미 에이미 알걸? 헛것이 들리는 소식 설마 이 사람을 꽂는.. 마크스 마음에 안들어 점점 기운다 에이미 알걸? 헛것 아깝다 피아노 캐베리 나오자 아ings 아악 왜이렇게 좋아하지?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흑 바보 같은데 아흐흐흐흐흐흐흐흐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이렇게 좋아하지? 뭐 웃긴거에요? 발톱 왜그래? 아 진짜 웃긴거에요 아 진짜 웃긴거에요 잠깐만 피자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금 질리겠는데 곁에 가서 저의 bolt에요 그리와 스파프치로 최ểu의jas 그리의 Stuff 하 와 질규 lar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